어 뭐야 포수리드 부회장 선거 나가는데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부회장 말고 회장되라 깔끔하게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질 수가 없겠는데 이거? 이거 질 수가 없겠는데 이거? 질 수가 없겠다 이거 자 이거 질 수가 없겠는데 이거? 내 속렬 나 일선발 이거 홈련 안됩니다 삼진당하지 어? 어? 잠깐만 우수 지금 불결하게 햇바닥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병살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잠깐만요 병살 뭐야 왜 이게 볼이야 자 일단 삼진을 잡으면 돼 삼진을 삼진을 잡으면 돼요 삼진 괜찮아요 됐다 오케이 땡큐 불꽃놀이 땡큐 아 이러면 좋아 불꽃놀이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병살이 나와주면 땡큐죠 휴 탁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삼점을 줬어 야 왜 정의 구현이냐 내가 정의가 아니야? 뭐 내가 뭐 악당이냐 내가? 왜 정의 구현이야 왜? 어? 어? 안우진이다 이리와 와와와 와아아 봉 빠르다 봉 진짜 빠르다 근데 진짜 왔다 아 아 사나? 사나? 아이씨 언 끝 AA 쓰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잘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할 수 있어 잘만 하면은 잘만 하면은 좋아 잘 보고 있어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잘 봤다 수트다 아아아 떨어진 체인접이었네 으아 오? 야 이거 살았어 으아 살았다 이거 일단은 살았어 살았어 이거 양신이 컨타여가지고 아주 활약 못하려야 해 게임 화면을 끄면은 그게 방송이냐 게임 화면을 끄라고 게임 화면을 끄라고 방송 이렇게 하라고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게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게 방송을 왜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어 잡았어 아빠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아요 깔끔 아 선정님은 원래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어야 되는데 3점 좀 꽤 크긴 크네 역시 슈퍼 똑딱이 좋아 좋아 아 과킹님 슈퍼 파츠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렇지 안치용이면 그렇게까지 피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안치용이면 그냥 편하게 쓴 거 해 들어와 그래 잘 잡잖아 젠장 채우는 거 스킬이 안 좋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은 마음 중 꺽 마 뭐야 몸 쪽으로 들어오는 포심이 진짜 이래하네 아 타이밍 맞았는데 민식이냐 김민식이 은근히 잘 친단 말이죠 항상 아 이번 유인구 타이밍이죠 많이 갔네 유인구 와 놀랬다 씨 와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요킷이다 퍼닝 자 일단 총을 볼게요 그렇지 좋았어 역시 2차는 살아있죠 아 김선빈이 아까부터 3란 쳤었는데 김선빈이 이걸로 탈 수 있을까 오케 신코 잘봤다 여기서 큰사람은 끝인데 우아 이 타고는 터져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거 진다 했냐 어 누가 진다고 했어 이거를 야 김선빈은 김선빈이다잉 와 초승 무너진다 아이드벌로나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아누즈인을 무너뜨리고 요키씨까지 무너.. 아니다 요키씨가 무너진거죠 요키씨가 아 아쉬워 됐으 수고했어 우리의 총렬신 수고했어 와쓰와쓰 어? 어? 2루 아니다 이거 2루 오바지 2루 아니야 이거 에이 박병호 어디 2루를 어디 2루를 에이 아니지 에이 박병호 그건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저는 코스 리드로 갑니다 코스 리드 아이씨 어디 2루 아 이거 무섭도 뭔가 아쉬운데 이거 이겨야되는데 이거 잡아야된다 이거 아 이거 3루는 7였는데 여기서 세이브하고 끝냈아야되는데 아 이거 무슨 아쉽네 뭔가 치엘스 아쉽다 하지만 나한테는 지금 4번 타자가 있죠 끝판왕 끝투 자 단타 포스는 아니네 단타 일단은 일루타 괜찮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정성훈은 정말 잘치죠 괜히 제가 슈퍼떡딱이라고 부르는게 아니죠 좋아 땝니다 아 좋아 후원 침착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아우씨 자이씨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